청라신도시 신축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양방향 창문으로 설계되어 있어 개방감을 더해주고요. LED 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중간지점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기본 무상 옵션이고요. 하이브리드 쿡탑 설치에 주방 창문 설계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수납장이고요. 안방에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 베란다고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부부욕실이고요. 중간방입니다. 작은 방이고요. 메인 욕실입니다. 월드메르디앙 레이크1 현관입니다. aksi 스프 treats са